처음 퍽퍽한 롯도로 달아주세요. 저 뻔했는데도 또 말씀을 지워볼게요. 자, 이쪽 긴장돼서 한번 가주세요. 자, 스마트 좀 할게요. 손가락 같아요, 손가락 같아요. 카메라 보시고, 카메라. 자, 시선 골고루요. 스마트 볼콩 할까요, 볼콩? 보러스도 한번 해주세요. 시선 골고루요. 아궁빵 할까요, 아궁빵? 자, 턱 밑에서 부위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확인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